충혜왕은 어려서부터 방탕하게 노는 것에 익숙했었는데요 세자 시절부터 걸핏하면 여자를 겁탈하거나 술을 즐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다녔던 충혜왕 1130년 2월 고려로 귀국한 충혜왕은 왕위를 계승했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도 정치보다는 술과 여자를 탐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뒷전이고 주세계만 빠져있던 충혜왕은 결국 폐의가 되고 마는데요 1339년 3월 아버지 충숙왕이 사망하자 다시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포기한 충혜왕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색에 미쳐 지냈으며 자신의 사리사역과 쾌락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친하, 장인의 후처, 친인척의 아내, 심지어 아버지 충숙왕의 후처였던 수비권씨와 정비의 위치에 있던 경화공주까지 겁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희대의 폐륜왕이었던 충혜왕 결국 그는 경화공주를 건드린 죄로 원나라로 압송되지만 6개월 만에 다시 포기하게 되는데요 여러 차례의 압송에도 소용없었던 충혜왕은 결국 계양연으로 귀환가는 도중 30세의 젊은 나이에 급사하며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